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서구의 500세대 규모 아파트.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된다는 소식에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4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갚아야 할 돈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뉴홈 등의 대출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을 차별하는 것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만 혜택을 두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약속을 무효화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계약금도 맺고 중도금을 냈는데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저희는 돈 뜨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금리 변동 가능성은 입주자 모집 당시 안내한 바 있고 뉴홈 역시 앞으로 금리가 바뀔 수 있어 정책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급된 신혼희망타운 2만 2천 세대 가운데 절반 넘게 이미 입주를 마쳤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